형제와 원숭이 드리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추운 겨울날 형이 일하러 오라고 동생을 불렀습니다. 동생이 형네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나니까 쌀밥을 한 그릇 퍼주더래요. 그런데 동생은 밥을 앞에 두고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집에 있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못 먹었지요. 양식이 모자라서 어머니는 늘 보리밥이나 보리죽을 먹는데 저 혼자 쌀밥을 먹으려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먹을게요. 하니까 형수가 하는 말이 어머니 드릴 것은 따로 한 그릇 퍼 놓았으니 그냥 먹고 가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다 먹었지요. 다 먹으니까 형수가 밥이라고 그릇을 보자기에 싸주었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집으로 갔지요. 어머니 이거 아주머니가 어머니 잡수시라고 보냈어요. 아이고 그 애가 웬일로 밥을 다 준다니 좋아라고 밥그릇 뚜껑을 열어보니 더러운 객동이 한 사발 들어있는 겁니다. 동생은 동생은 그걸 마당에 내던지고 어머니 목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어머니 내일은 제가 나무회다 팔아서 꼭 흰쌀밥을 지어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보리죽을 한 사발씩 끓여 먹고 동생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겨울이라서 눈이 펄펄 내리는데 나무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설은 다가오는데 양식이 없으니까 그랬습니다. 설 눈은 쌓이고 설 밥은 없고 늙으신 우리 어머니는 어찌 앓고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서 누가 설 눈은 쌓이고 설 밥은 없고 늙으신 우리 어머니는 어찌 앓고 하면서 흉내를 내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또 한 번 설 눈은 쌓이고 설 밥은 없고 늙으신 우리 어머니는 어찌 앓고 했더니 저 아래서 또 설 눈은 쌓이고 설 밥은 없고 늙으신 우리 어머니는 어찌 앓고 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나무를 했지요. 하다가 계암나무 밑에서 계암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걸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옳지 이놈은 우리 어머니 주고 했더니 옳지 이놈은 우리 어머니 주고 하며 소리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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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암 하나를 또 주워서 이놈은 내가 먹고 하니까 또 저 아래에서 옳지 이놈은 내가 먹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흉내내는 소리가 재미나서 자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에서도 자꾸 따라했어요. 나무 한 짐을 다해서 짊어지고 내려오다가 소리가 나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원숭이가 앉아서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도 재미나고 이상해서 너 나하고 우리 집에 가련 하니까 원숭이도 너 나하고 우리 집에 가련 하고 납죽납죽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놈을 안고 집에 돌아왔지요. 집에 데려다 놓으니 시렁에 쪼르르 올라가서 앉아있다가 누가 말을 하면 납죽납죽 따라하고 동생과 어머니는 그게 귀여워서 데리고 노느라 시간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동생 내 원숭이가 사람 말을 흉내낸다는 소문이 퍼지고 퍼져 먼데 사람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한 원숭이 구경한다고 동생 집에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구경 잘하고 가면서 돈을 한 푼씩 주고 가니까 금세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걸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해서 걱정 없이 살게 되었지요. 원숭이 덕분에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얘 한 3년 소식도 없더니 그래 잘 있었니 하고 반가워 했는데 형은 대꾸도 않고 동생에게 너 그 원숭이 사흘만 빌려다오 하는 겁니다. 동생이 군말 안고 빌려줬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흘해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자 동생이 형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원숭이 잘 있나 보러 왔습니다. 그놈의 벙어리 원숭이 말이냐 그거 아무 소용도 없더라. 어디에 있나요? 한 번도 흉내를 안 내니 그놈의 원숭이를 어디에 써? 뒷마당에 내던졌더니 죽어버리더라. 동생이 엉엉 울면서 죽은 원숭이를 찾아 안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마당가에 고이고이 묻어주었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원숭이 무덤에서 대나무 싹이 나는 겁니다. 대나무 싹이 하루 한 뼘씩 자라나더니 댄잎에서 쌀이 쏟아졌어요. 쌀이 솔솔 떨어져서 그 밑에다가 그릇을 갖다 놓으면 한나절에 꼭 한 그릇씩 차는 겁니다. 그걸로 점심밥 지어먹고 나면 저녁때까지 소르르 떨어져서 또 한 그릇이 찼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한 그릇이 차고 더도 덜도 말고 꼭 두 식구가 하루 세 끼 먹을 만큼 쌀이 쏟아졌어요. 그러니 양식 걱정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형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반기는데 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동생 덜어 저 대나무 좀 뽑아다오 사흘만 쓰고 돌려줄 터이니 하는 겁니다. 동생은 이번에도 군말 않고 대나무를 뽑아줬지요. 그런데 역시나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흘해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기에 동생이 형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대나무 잘 있나 보러 왔습니다. 그 먹통 대나무 말이냐 그거 아무 소용도 없더라. 어디에 있나요? 쌀이라는 게 하도 감질나게 떨어지기에 한꺼번에 많이 나오라고 밑둥에 구멍을 뚫었더니 죽었다. 동생은 한숨을 쉬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원숭이 무덤 자리에 또 파란 대나무 싹이 뾰족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쑥쑥 자라면서 댄잎에서 또 쌀이 쏟아졌어요.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았습니다. 형은 그 후로 폭산방에서 아주 거짓골이 되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나쁜 마음을 고치고 동생 내 도움을 받아 온가족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나무꾼과 샘물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이 나무꾼이 하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노루 한 마리가 절뚝절뚝 달려오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뒷다리에 화살이 박혀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냥꾼에게 쫓기는 신세 같았지요. 어찌나 불쌍하던지 얼른 나무짼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화를 든 사냥꾼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이리로 화살 맞은 노루 한 마리 오는 거 못 보았소? 하고 물었습니다.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사냥꾼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사냥꾼이 아주 멀리 가서 안 보이게 되었을 때 나무짼을 해치고 노루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뒷다리에 박힌 화살도 뽑아 주었지요. 노루는 고맙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절을 하더니 절뚝거리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친 다리로 어디를 가나 하고 나무꾼이 가만가만 뒤따라 가보았습니다. 노루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바위 밑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바위 밑에는 조그만 옹달샘이 있는데 물이 아주 맑아 보였습니다. 노루가 뒷다리를 샘물에 담그니까 신통하게도 상처가 말끔히 나았습니다. 노루는 언제 다리를 다쳐냐는 듯이 껑충 껑충 뛰어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참 신기한 샘물이구나 생각하고 샘물이 있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습니다. 며칠 뒤에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금한 낮에 손을 베었습니다. 손에 피가 철철 흐르니 야단 났지요. 며칠 전에 노루가 가던 옹달샘이 생각나서 얼른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다친 손을 샘물에 담갔더니 금방 피가 먹고 상처가 감쪽같이 아물어 버렸어요. 참 신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꾼은 누구든지 다친 사람을 보면 샘이 있는 자리를 일러줬습니다. 나무꾼이 일러준 대로 샘을 찾아가 다친 곳을 물에 담근 사람은 감쪽같이 나았습니다. 다친 사람뿐이 아니고 신경통에 걸린 사람 몸에 버짐이 난 사람도 그 샘물에 아픈 곳을 담그기만 하면 신통하게도 나았습니다. 그러니 소문이 퍼져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도 몰려오게 되었어요. 하루에도 몇백명이 몰려와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웃마을에 욕심쟁이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이 소문을 들어보니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보찬치 같은 나무꾼 녀석 같은 이라고 내가 먼저 알았으면 샘물을 돈을 받고 팔아서 부자가 되었을 텐데 한 족박에 한 양씩 받아도 하루에 몇백 냥을 벌 텐데 아이고 배야 욕심쟁이가 배를 앓다가 못해 나무꾼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찾아냈다는 샘물을 나한테 팔게나 내 돈을 두둑이 줄터이니 착한 나무꾼은 펄쩍 뛰었습니다. 샘물을 팔다니요? 그 샘물은 제 것도 아니려니와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자 욕심쟁이는 못된 꾀를 냈습니다. 살림을 다 팔아서 돈을 바리바리 싣고 고을원을 찾아갔지요. 고을원에게 은근슬쩍 돈을 바치고 나서 아이고 사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샘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사냥하다가 찾아낸 것이랍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샘물을 저에게 물려주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욕이 나게 쓰라고 해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와서 남들이 제거 신양 쓰고 있으니 이런 당치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요? 사또께서 그 샘물을 도로 찾아주시면 물값을 받아 반을 바치겠습니다. 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고을원도 그게 거짓말인 줄 뻔히 알지만 돈을 많이 받은 데다가 물값을 받으면 반을 바치겠다니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욕심쟁이 편을 들었어요. 그것이 이치에 맞는 말이로구나. 여봐라 이제부터 그 샘물은 이 사람 것이니 아무도 주인어락 없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렸다. 욕심쟁이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날부터 샘가에 울타리를 치고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고을 원을 등에 업고 장사를 하는데 말릴 재간이 없었어요. 병은 고쳐야겠고 돈을 안 내면 들여보내 주지를 아느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한쪽 박에 한양씩 돈을 내가며 샘물을 썼답니다. 그 바람에 욕심쟁이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해가지고 오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온몸에 상처를 입고 몸저 눕게 되었지요. 드러누워 있으면 나무를 할 수 없고 나무를 못하면 당장 끼니를 이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아픈 몸을 겨우겨우 가누며 샘을 찾아갔습니다. 샘물에 몸을 적시면 나을 나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쟁이가 울타리를 치고 버티고 있는 바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다시피 온몸에 상처가 심합니다. 다친 곳에 물 한쪽 박만 적시게 해주시오. 나무꾼이 애원을 해도 욕심쟁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돈만 내게 돈만 낸다면야 한쪽 박 아니라 열쪽 박 이라도 쓰게 해주지.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꾼은 샘물 값이라도 벌려고 다음날부터 억지로 일어나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다가 너무 지쳐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발칙개에서 무엇이 작신거리기에 눈을 떠보니 노루 한 마리가 와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지난 날 사냥꾼에게 쫓기는 걸 살려준 바로 그 노루였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고 있으니까 이 노루가 헤끗 헤끗 돌아보면서 어디론가 자꾸 가려는 눈치였습니다. 따라오라고 그러나 싶어서 따라가 보았지요. 노루는 지난 날 갔던 곳보다 더 아래쪽 골짜기로 내려가더니 바위 틈에 있는 옹달샘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샘물을 한 번 보고 나무꾼을 한 번 보고 이러는 겁니다. 옳지 저 샘물의 몸을 적셔보라는 뜻인가 보다. 나무꾼은 얼른 샘물을 떠다 다친 곳에 적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통하게도 상처가 말끔히 아물면서 온몸이 가뿐해졌어요. 마음 시착한 나무꾼이 이 샘물을 혼자서 쓸리가 있나요? 널리 소문을 내어 누구든지 쓰도록 했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너나의 것 없이 모두 아래 골짜기 샘물으로 모여들었어요. 똑같이 병 고치는 샘물인데 누가 돈 내고 쓰는 위 골짜기 샘물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 욕심쟁이가 지키는 샘에는 아무도 얼씽거리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날부터 가뭄이 들어서 위 골짜기 샘물은 점점 물이 줄어들더니 며칠 뒤에는 아예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욕심쟁이는 돈을 벌 수 없으니 또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끙 끙끙 앓다가 또 나무끈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저번에는 내가 실수를 했네. 내 웃돈을 얹어줄 테니 자네 샘물하고 내 샘물을 맞바꾸세나. 나무끈은 이번에도 펄쩍 뛰었습니다. 제 샘물이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래 골짜기 샘물은 제 샘물이 아닙니다. 굳이 임자가 있다면 산 짐승 들이 임자 했지요. 욕심쟁이는 이번에도 돈을 바리바리 싣고 고을 원을 찾아갔습니다. 삿도 원통합니다. 원래 우리 할아버지가 찾아낸 샘물은 위 골짜기 것이 아니라 아래 골짜기 것이랍니다. 왠지 물이 빨리 마른다 했더니 가짜 샘물이라서 그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래 위 샘물을 맞바꾸게 해주시면 물값을 받아 열의 일곱을 사또께 바치겠습니다. 엉큼한 고을 원은 이번에도 욕심쟁이 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욕심쟁이는 아래 골짜기 샘에 더 튼튼한 울타리를 치고 밤낮으로 지키며 물값을 받아 냈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큰 장마가 지는 바람에 아래 골짜기 샘터는 온통 흙탕물에 휩쓸려가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튼튼하게 쳐둔 울타리도 떠내려가 버리고 울타리와 함께 욕심쟁이도 떠내려가 버렸대요. 고을 원이 사는 집도 원과 함께 떠내려가 버리고 말입니다. 위 골짜기 샘에는 다시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서 나무꾼과 백성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도깨비와의 약속 옛날 어느 마을에 건망증이 심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는 하루에 식사를 열 번도 더 했습니다. 자신이 금방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스무 번쯤 다녀오고 세수도 열대 번쯤 했습니다. 이렇듯 무엇이든 잘 잊어버려서 누가 말리지 않으면 같은 행동을 하루종일 되풀이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나이는 한밤중에 호숫가로 잉어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사나이는 낚싯대를 호수에 담그고 잉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 시간이 넘게 기다려도 잉어는 커녕 피라미 한 마리 낚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다른 날 같으면 벌써 대여섯 마리는 잡았을 텐데 사나이는 자리가 나빠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자리를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사나이가 주섬주섬 낚싯대를 챙기는데 등 뒤에서 저벅저벅 하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나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 사나이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등 뒤에서 도깨비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기 좀 잡았어? 아이고 빈바구니구먼 도깨비는 바구니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꽤 부드러웠습니다. 사나이는 도깨비가 생각보다 무서워 보이지 않아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도깨비는 어둠에 쌓인 호수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은 먹고 싶은 게 어찌나 많은지 모르겠어. 특히 메밀목이 너무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고는 사나이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나한테 메밀목을 좀 쏘아다 주겠소? 그러면 내가 잉어를 많이 잡게 해주겠소. 도깨비의 말을 듣고 사나이는 생각했습니다. 보통 때는 잘 잡히던 잉어가 왜 한 마리도 안 잡히나 했더니 도깨비의 장난이었군. 사나이는 도깨비가 몹시 괘씸했지만 한편으로 도깨비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죽 메밀목이 먹고 싶었으면 그런 장난을 했을까 까짓 것 내가 부탁을 들어주지 뭐. 사나이는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메밀목을 쏘아 드리지요. 하지만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내일 쏘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잉어를 많이 잡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소. 도깨비는 내일 이맘때 호수가에서 사나이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사라지자 갑자기 잉어가 낚이기 시작했어요. 크고 탐스러운 잉어들이 마구 잡혀 올라왔습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사나이의 바구니는 잉어로 가득 찼습니다. 사나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고기를 낚아보기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이윽고 다음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망증이 심한 사나이는 도깨비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메밀묵도 쓰지 않았고 호숫가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깨비는 사나이와 약속한 시간에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그날 따라 호숫가에는 차가운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왔습니다. 도깨비는 부들부들 떨며 두 시간이 넘게 사나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사나이가 나타나지 않자 도깨비는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감히 도깨비를 속여 어디 두고 보자 사나이가 건망증이 심하다는 것을 알리가 없었던 도깨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사나이에게 복수를 하기로 다짐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사나이가 잉어를 잡기 위해 다시 호수가에 나왔습니다. 사나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물에 낚싯대를 드리웠습니다. 헤헤 오늘도 바구니가 터지도록 잉어를 잡아가야지. 사나이는 눈을 부릅뜨고 낚시찌를 바라보았어요. 잠시 후 물 위에 떠있던 낚시찌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옳지 잉어가 나타났구나 어서 미끼를 물어라. 사나이는 마른 짐을 삼키며 낚싯대를 힘껏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벼랑간 낚시찌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자 사나이는 번개처럼 빠르게 낚싯대를 잡아챘습니다. 하하 큰 놈이 잡혔다. 사나이는 낚싯대에 매달린 커다란 잉어를 보고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호수 맞은편 숲에서 아까부터 사나이가 낚시하는 광경을 노려보고 있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깨비였어요. 그래 실컷 잡아라 바구니가 터지도록 도깨비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도깨비 덕인지 사나이는 잉어를 많이 잡았습니다. 커다란 바구니에는 잉어가 가득 했습니다. 사나이는 바구니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잉어를 아주 많이 잡았소. 사나이의 말을 듣고 부엌에서 아내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 그래요? 어디 좀 봐요. 사나이는 사랑스럽게 바구니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아내가 코를 쥐고 물러섰습니다. 바구니 속에는 잉어 대신 똥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도깨비 똥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나이는 도깨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차 내가 도깨비와의 약속을 잊었구나. 그러나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초상집에서 싼 똥 옛날에 한 아이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상가집에 문상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똑똑하지 못해 심부름을 잘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도 그 집에 문상을 가신단다. 그러니 너는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알겠지? 예, 아버지. 아이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할아버지를 보고 똑같이 흉내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다음날 아침 아이는 옆집 할아버지와 함께 상가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앞장서고 아이가 그 뒤를 따랐지요. 마을을 벗어나자 냇가가 나왔습니다. 냇가에는 진검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검다리를 하나하나 밟으며 냇물을 건너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발을 헛디뎌서 그만 한쪽 발이 물에 빠져 바지가 젖었습니다. 아이는 이 광경을 보고 자신도 한쪽 발을 물에 담갔어요. 그러자 아이의 바지도 물에 젖어 축축해졌습니다. 냇물을 건너자 논두렁을 따라 길이 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논두렁 길을 걸었어요. 그러자 길가에 있던 개구리들이 사람의 발걸음 소리에 놀라 논두렁 아래로 펄쩍 펄쩍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미처 피하지 못한 개구리 한 마리가 그만 할아버지의 발에 밟혔습니다.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얼른 발을 떼자 개구리는 비틀거리며 논으로 기어갔습니다. 아이는 이 광경도 놓치지 않고 보고 쟁걸음으로 다가가 풀숲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한 마리를 찾아내 살짝 밟았지요. 이윽고 두 사람은 초상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따라 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키가 컸던 할아버지는 방의 문턱을 넘다가 그만 문틀 위쪽에 쿵 하고 이마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이 광경도 눈여겨보았어요. 잠시 후 아이는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문턱을 넘을 때 벼랑감 펄쩍 뛰어올라 문틀 위쪽에 쿵 하고 이마를 박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빈소에 술을 따르고 향을 피우고 엎드려 절한 다음 맞상재와 마주 섰습니다. 그런데 예의를 갖추어 맞상재와 맞절을 하던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방귀를 끼고 말았습니다. 맞절을 하고 나서 할아버지는 상주에게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어릴 때부터 절친한 벗이었는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구나. 슬픔이 깃들인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이 인삿말을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뒤로 물러앉고 아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행동을 눈여겨본 대로 빈소의 술을 따르고 향을 피우고 엎드려 절한 다음 맞상재와 마주 섰습니다. 아이는 맞절을 하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었어요. 물론 방귀를 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대로 방귀는 나오지 않고 너무 힘을 준 탓인지 그만 똥을 싸고 말았습니다. 상가집 안은 온통 똥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문상온 사람들이 모두 손으로 코를 막아야 했어요. 아이는 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지 속에 똥을 깔아 뭉개고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고 있자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는 상주에게 인삿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어릴 때부터 절친한 벗이었는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전을 골탕 먹인 나졸 전라도 나조에 최씨라는 나졸이 있었습니다. 최씨는 예사 나졸이 아니었어요. 장승만한 키에 깍지똥만한 몸 피에다 힘은 한 손으로 노태접을 오그라뜨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지식하고 답답하기는 절간 굴뚝인데다 인정머리라고는 약에 쓰려도 없었지요. 세금을 받으러 갔다가 받지 못하면 솟단지를 떼어오기도 하고 병아리 달고 다니는 시암탁도 들고 올 지경이었어요. 죄인을 형틀에 묶어놓고 곤장을 칠 때는 볼기에서 살점이 묻어나도 사정을 두는 법이 없고 곤장에 숨이 끊어져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주 사람들은 최씨 그림자만 봐도 저승사자라도 나타난 듯 겁을 먹고 도망을 쳤습니다. 최씨의 별명이 저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최씨가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요. 상관의 명령이라면 작도날에도 올라서던 사람이 얼마 전부터 상관이 무슨 일을 시켜도 신용만 낼 뿐이고 상관이 지나가도 인사도 하는 등 많은 등 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지자 관리들이나 읍내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그러나 아무도 최씨를 붙잡고 까닭을 몰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우질부질한 성미를 건드릴까 봐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전대 가운데서 제일 높은 호방이 지나가는데 최씨가 인사를 하는 등 많은 등 했습니다. 이놈 어째서 상관한테 인사가 그 모양이냐 시골에서는 나이가 어른이고 관청에서는 직급이 어른인데 내 녀석 잔등에는 장승 등뼈라도 뽑아다 박아놨단 말이냐 호방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를 지나가던 참이라 체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절 한자리 받으려고 훈계 한 번 요란스럽구만 시골 아전이 기망정이지 포도대장 이라도 되었더라면 포도 군사를 풀겠습니다 그려 자 절 받으시오 최씨는 호방 가슴팍에다 머리를 푹 박아버렸습니다. 호방은 가슴을 싸 안았지요. 행패가 이 지경이었지만 관리들은 닥다른 커녕 슬슬 피하기만 했습니다. 최씨가 고분고분할 때 별의별 못된 짓을 다 시켰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심통 부리는 걸 보면 그런 못된 일쯤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두 사또한테 얘기할 것 같아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나 횡포가 점점 심해지자 아전들은 최씨를 닥다랄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봉변당한 호방이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아전들이 거의 모였어요. 최씨를 닥다랄 방법을 말씀해 보시오. 그 녀석을 제대로 닥다라지 못하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고 말겠소. 호방이 침을 튀기며 말렸습니다. 그보다 먼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분고분하던 작자가 어째서 그렇게 변해버렸지요?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알고보니 그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이 방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방은 아전들 가운데서 호방의 다음 직급입니다. 얼마 전에 세금을 받으러 갔다가 어느 집에서 세금을 못내자 밥 안쳐놓은 솥단지를 떼어 밥을 쏟아버리고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집 여자가 세상에 아무런들 밥해먹는 솥단지까지 떼어가는 법도 있느냐고 악을 쓰고 그 집 삽사리도 앙칼지게 짖으며 달려들더랍니다. 그때 길쭉한 육환장을 짚고 지나가던 늙은 스님이 그걸 보았다고 합니다. 이 방이 말한 그 장면은 이렇습니다. 이놈! 스님이 최씨를 노려보며 고함을 지릅니다. 몸피는 열두어 살짜리만한 스님이 어디서 그런 고함 소리가 나오는지 꼭 벼락 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최씨는 손에 솥단지를 들고 통방울 같은 눈으로 스님을 노려보았지요. 저 삽사리가 왜 저리 앙칼지게 짖느냐 스님이 고함 을 질렀습니다. 그 엄청난 고함 소리에 최씨는 눈알이 주먹만 지고 악다구니 쓰던 여자도 깜짝 놀랐습니다. 삽사리만 최씨에게 달려들며 더 앙칼지게 짖고 있었지요. 왜 대답이 없느냐 스님은 고함 을 지르며 최씨의 등짝을 후려 갈겼습니다. 삽사리는 계속 지저대고 스님은 다시 허공을 가르는 순간입니다. 최씨가 한 손으로 스님의 육한장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스님이 육한장을 후딱 뒤엇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최씨의 그 큰 몽뚱이가 육한장에 감겨 저만큼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손에 들었던 솥단지는 솥단지대로 한참 저쪽으로 날아갔지요. 최씨는 그 자리에 앉아 멍청하게 스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삽사리는 더 안칼지게 짖었지요. 이 미련한 녀석아 저 개한테 배워라. 스님은 한마디 던져놓고 돌아섰습니다. 삽사리는 계속 짖었어요. 최씨는 그대로 앉아 멍청하게 스님 뒷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다음날부터 최씨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 박혀서 먼 산만 건너다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만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죄완낙이 저렇게 달라졌습니다. 저 작자를 닥달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방말이 끝나자 아전들은 고개만 살레살레 저었습니다. 허참 허참 하며 고추먹은 소리만 할 뿐이었지요. 그때 다른 아전이 나섰습니다. 최씨의 골칫거리지만 사또가 더 골칫거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또 집에는 날마다 돈은 돈대로 비단은 비단대로 진바리가 대문 앞에 줄을 설 지경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한테는 돈 몇 푼 받아 먹은 것을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겠느니 모가지를 자르겠느니 으름장이 서리빨입니다. 지금 으름장 놓는 서술을 보면 언제 우리들 목이 달아날지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사또하고 최씨를 둘 다 저치해버려야 우리들이 무사할 것 같습니다. 이방이 말했어요. 뭐요? 최씨 하나도 저치할 방도가 없는데 사또까지 한꺼번에 저치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4, 5년 전에 쓴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이방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창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최씨를 잘 구슬려서 회창을 하면 한 그물의 두 녀석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들입니다. 회창이란 회손할 회, 노래할 창으로 그때 나주 사람들만 쓰던 말로 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한밤중에 음내 한가운데서 못된 관리들의 허물을 낱낱이 소리질러 까발려놓고 도망쳐 버리는 일입니다. 4, 5년 전에는 사또 가정일까지 들쳐내어 고래고래 악을 써버리자 사또가 너무 창피해서 그 다음날 보참을 싼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기 모인 아전들이 배짱 좋은 사람한테 돈을 듬뿍 주고 그런 일을 시켰었지요. 그렇지만 요사이 최씨는 우리들을 원수 보듯 하는데 쉽게 나서겠습니까? 나설 것입니다. 지금 최씨가 저렇게 신통을 부리는 데는 다 까닭이 있습니다. 그 어미가 몸져 누워있는데 돈이 없어 약한 척도 못 쓴다고 합니다. 나도 그 사정을 오늘 아침에 야 알았습니다. 돈을 듬뿍 주면 들림없이 나설 것입니다. 이방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아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방이 나조를 불러 최씨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한참 만에 최씨가 들어섰어요. 두까 놓고 말하겠다. 네가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지금 관속들이나 백성들은 사또한테 치를 떨고 있다. 4, 5년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는 네가 사또의 부정을 낱낱이 까발려 회창을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가 나서기만 한다면 돈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좋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저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사또한테 욕설을 버부을 만큼 배짱 있는 녀석도 없지만 목소리가 동원담을 넘어 안채까지 울려 크게 울려 펴질 만한 녀석도 나 말고는 없을 것이지요. 역시 너답게 시원스럽구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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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최씨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최씨 눈치만 보고 있던 아절들은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지요. 돈 흥정도 안고 가더니 좀 이상하지 않소? 아전한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봅시다. 조금 있자니까 동원 저만큼 뒷높은 언덕에서 벼락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또는 들어라. 내가 오늘 여기서 내 녀석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라. 귀를 두 번 세 번 칼같이 씻고 잘 들어야 한다. 아전들의 눈이 동그레 졌습니다. 임금님이 내린 직첩을 받고 코울 수령으로 내려왔으면 신용이라도 코울 백성들 살아가는 형편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내 녀석은 오는 날부터 굶주린 도깨비 시궁창 물 들이키듯 백성들 한테서 돈 뜯는 데만 돈이 뒤집혔다. 너 같은 녀석은 조정이 나서서 목을 베야 하겠지만 조정은 너보다 더 썩어버렸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섰으니 내 말 똑똑히 듣거라. 나는 당장 내일 아침에 내 녀석 모가지를 올감해서 개끌듯이 끌어다가 똥물에 튀길 작정이다. 최씨의 목소리는 음내를 정정 올렸습니다. 아전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듣고 있었지요. 내 녀석은 지금까지 돌림병 퍼진 동네의 도깨비 팔자로 잘 입고 잘 먹고 낯짝에 개기름을 흘리고 있다. 그렇지만 내일 똥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갈 적에는 못난 백성들이 모두 내 하라비로 보일 것이다. 내일 내가 내 녀석 모가지를 끌고 갈 적에는 백성들만 좋아할 것 같으냐. 내 녀석 밑에서 굽실거리던 아전 녀석들도 춤을 추고 나졸들은 춤을 추다 못해 팔짝팔짝 땅재줄을 넘을 것이다. 최씨는 웃음소리도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아이고 말 한번 시원하다. 알터니가 빠지는 것 같네. 아전들은 킬킬 거렸지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 이름이나 똑똑히 알아두어라. 나는 내 녀석 밑에서 나졸질을 해먹고 있는 최씨란 놈이다. 아니 저 녀석이 제 이름을 대더니 죽으려고 환장했나. 아전들은 웃던 얼굴이 대번에 주먹 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최씨는 계속 고함을 질렀어요. 사또 이 녀석아 그럼 내일 보자. 다시 말하거니와 내일 너를 끌고 가서 펄펄 끓는 똥물에 튀길 사람 이름이나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나조 사람들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저승사자가 나타났다고 벌벌 떠는 바로 최씨다. 아니 저작자가 미친 거 아니야? 죽을 짓을 해놓고 제 이름을 대다니 도대체 머리가 돌아도 한참 돌았구먼. 아전들은 제정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요. 저 녀석을 잡아다 족치면 저 녀석 입에서 틀림없이 우리들 이름이 튀어나올 텐데 이 일을 어쩌지요? 그렇잖아도 저 녀석한테 일 맡긴 것이 요강뚜껑으로 물 떠마신 기본이더니 참 아전들은 죽은 상판들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저놈이 어디로 멀리 도망칠 계획이라도 세워놓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아무리 미련한 녀석이라도 죽을 짓을 하겠습니까? 이방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혹 모르지만 그때 방문이 활짝 열렸어요. 최씨가 껄껄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얼른 도망치지 않고 멀구멀거리고 있느냐. 도망치긴 내가 왜 도망친단 말이오? 그러면 어쩌자고 내 이름을 댔단 말이냐.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백성들이 춤을 출 줄 알았는데 무엇이 무서워서 이름을 못 댑니까? 너 지금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죽을 때 죽더라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말을 쏟아버렸더니 작년 추석에 먹다가 목구멍에 얹힌 송편이 내려가는 것 같소. 아우 시원하다. 그러니까 그런 말 몇 마디 해놓고 잡혀가서 죽기로 작정을 했다 이 말이냐. 아잔들은 몽둥이 맞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습니다. 죽을지 살지 그것은 당해봐야 알겠지요. 그렇지만 틀림없이 너를 잡아다가 형틀에 묶어놓고 곤장을 칠 것이다. 그때 설마 우리들이 시켰다는 말을 하지 않겠지요. 이방이 말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고 물으면 그것도 제대로 대답을 해야지요. 나는 성질은 더럽지만 여태까지 거짓말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더구나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사또를 닦달한 입으로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죽으려거든 너나 죽을 일이지 우물귀신 생사람 끌고 들어가듯 육반 관속들을 몽땅 끌고 들어가겠다는 것이냐. 우물귀신이든 방주귀신이든 죄진 녀석들은 몽땅 끌고 들어갈 작정입니다. 최씨는 황소처럼 버티고 앉아서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여섯 아전들은 도간에 몰려 앉은 생지들 꼴로 발발 떨었지요. 가만있자 이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자. 마냥 니가 죽게 되면 너희 가족들은 어찌 알참이냐. 더구나 니 모친이 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방이 설득조로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님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마는 하찮은 감기 곧불입니다. 감기 곧불이든 뭐든 내가 언제 그런 사사로운 사정에 얼메이는 것 봤습니까? 말인증 옳다마는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산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할 게 아니냐. 너희 어머니 병환이나 가족들 생계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 대신 우리들 이름은 되지 말거라. 나는 사또를 똥물에 튀기겠다고 읍내 사람들이 다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고함을 지른 입으로 어찌 그런 사사로운 흥정을 한단 말이오? 최씨는 솥뚜껑 같은 손을 활활 내자 었습니다. 이 녀석아 마음을 조금 누그리고 내 말대로 해라. 밥비 찢는 방아에도 손 넣을 틈이 있는 법이다. 아무리 큰일을 한다고 그런 틈도 없단 말이냐. 쇄도 너무 강하면 부러지는 법이다. 허허 존놈들 잡아다 족칠 때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유식한 소리만 하더니 사정이 다급하니까 존놈들 육두문자에 매달리는 구려. 정 그러시다면 딱 부러지게 얼마 내겠소. 천냥 주마 천냥 이오? 어허 그러니까 당신들 여섯 사람 목숨 값이 고작 천냥 밖에 안 나간 단 말씀 입니까? 한 사람 값이 소 한 마리 값도 안 됩니다. 그려 이놈 어디서 함부로 입을 눌리느냐 싫으면 맙시다 이 천냥 이면 어떠냐 줬소 목숨 하나에 천냥씩 육천냥은 받아야겠습니다마는 이천냥으로 흥정을 끝냅시다. 기왕 목숨을 놓고 흥정하는 마당이니 나도 살아날 국리를 해야겠소. 그때는 당신들도 거들어달라고 미리 당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돈은 지금 당장 맛돈을 내야 합니다. 맛돈? 이 오밤 중에 이천냥 이나 되는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나중에 너희 가족들한테 줄 테니 그것은 염려 마라. 뭐라구요? 당신들은 벼락치는 하늘도 속이는 사람들인데 내일 죽을 사람하고 외상거래를 하잔 말이오? 지나가던 소가 웃겠소. 최씨는 천장이 욱신거리게 웃었습니다. 이놈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당신들이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니까 나도 함부로 놀렸습니다. 싫다면 맙시다. 나도 생각이 있소. 최씨는 훌쩍 일어섰습니다. 이 녀석아 일어서기는 또 왜 일어서느냐? 양반의 외상보다 거지 맛돈이라 했는데 당장 내일 죽은 놈하고 외상거래를 하자는 당신들 입은 뭐요? 그런 것도 말이라고 아래턱이 위턱에 붙는단 말이오? 최씨는 아전대를 노려보며 퉁방울 같은 도나를 뒤독 거렸어요. 그렇지만 이 밤중에 돈을 구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당신들 안방 장농 속에 자국 자국 재어놓은 비단이나 폐물은 개나 주려고 쌓아놓은 허섭 쓰레기입니까? 동네 동네 아주머니 아주머니 보고 와서 주워 섬기는 걸 들어봤더니 머리에 꽂는 비녀만도 그 가지수가 열 손가락도 모자라서 발가락까지 꼽아야겠습니다. 최씨는 손가락 발가락 어쩌고 할 때는 두 발을 쭉 뻗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 보였습니다. 내가 한번 세워볼까요? 용잠 음모란 잠 옥입 잠 음매 죽 잠 무슨 잠 무슨 잠 그럼 비녀만도 하나의 쌀 한 성 값이 넘는 다고 합디다. 아전들은 멍청하게 최씨를 건너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한쪽에 몰려앉아 한참을 속닥였습니다. 그럼 조금 기다리고 있거라. 아전들이 모두 밖으로 나갔어요. 한참 만에 짐을 한 짐씩 짊어진 종들을 앞세우고 왔습니다. 아전들 손에는 따로 불룩한 주머니가 하나씩 들려있었지요. 지고 오는 것은 비단이고 주머니는 폐물 주머니 같았습니다. 짐을 지고 오느라 고생들 하십니다. 기왕 지고 온 김에 우리 집에까지 지고 갑시다. 최씨는 앞장 섰습니다. 아전들은 손에 들고 온 주머니를 최씨에게 넘겼지요. 최씨는 비단과 폐물 주머니들을 단단히 숨겨 놓았습니다. 그때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나졸들을 불러놓고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당장 최씨란 작자를 잡아드리렸다. 만약에 그 작자를 놓치는 날에는 모두 살아남지 못하리라. 나졸들이 음내를 발칵 뒤졌습니다. 최씨는 피해 있다가 다음 날 아침 출근 시간에 제 발로 동원으로 들어갔어요. 나졸들이 달려들어 최씨를 붙잡았습니다. 의자 형틀에 앉히고 몸뚱이를 꽁꽁 묶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솟은 사또가 나타났습니다. 저놈이 최씨란 놈이렸다. 그놈 곤장부터 매우 철하. 만약에 헐장을 졌다가는 내놈들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또 고함 소리에 지붕 기왓장이 들썩거리는 것 같습니다. 사또 나리 잠깐 고정하십시오. 최씨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사령들은 무얼 꾸물거리고 있느냐 어서 곤장을 치지 못할까 사또는 발로 마루짱을 깡깡 고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곤장든 사령들은 꿈짝도 하지 않았지요. 어제까지 동료인 데다가 최씨가 하도 태연하게 나오자 기가 죽은 것입니다. 목을 자를 때는 자르더라도 먼저 죄인의 말은 듣는 것이 법도입니다. 제 말씀부터 들어보십시오. 아전들은 모두 한쪽에 몰려서서 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이 자기들을 끌고 들어가지 않을까 얼굴이 새파래 졌지요. 소희는 지금까지 상관의 명령이라면 섬나무를 짊어지고 불로 들어가래도 들어갔고 소금짐을 짊어지고 물로 들어가래도 들어갔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어서 곤장을 치지 못하느냐 저는 죄인을 잡아다가 형틀에 묶어놓고 곤장을 칠 때는 그 사람이 내 친척이래도 사정을 두고 친 적이 없고 죄인을 붙잡아 올 적에는 남몰래 찔러주는 차사 예체도 똥 묻은 쇠발 털듯 털었습니다. 사토는 거듭 어서 치지 못하느냐 고 악을 썼습니다. 세금을 받으러 갔다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쟁기질하는 소도 멍해를 끌러 버리고 끌고 왔고 배짜는 배틀에서 배도 잘라봤습니다. 사사로운 인정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고기 몇 마리씩 을 잡아 그것으로 근근히 목구멍에 풀질을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장이라고 세금을 받아 냈어 운데 한 철에 한 번 받도록 되어 있는 세금을 여섯 번이나 받아왔습니다. 나중에는 세금을 못 내자 사비며 괭이며 도끼며 농기구까지 몽땅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방에서 그 집 마누라가 시집올 때 가져온 농까지 지고 왔습니다. 그 농을 가져오자 어부는 분을 참지 못하고 감나무에다 목을 메고 죽었지요. 이놈 그래서 어젯밤에 나한테 그렇게 욕설을 퍼부았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당한 작자들 가운데 어떤 작자가 분을 참지 못하고 어젯밤에 사토나리께 욕설을 퍼부은 것입니다. 뭐라고 너한테 그렇게 당한 작자가 어젯밤에 나한테 어쨌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백성들이 부르는 제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승사자입니다. 소인한테 그렇게 험하게 당한 작자들 가운데서 어떤 작자가 소인을 공경에 빠트리려고 어젯밤에 제 이름을 내세우고 사토나리께 그렇게 욕설을 퍼부은 것입니다. 금방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어젯밤에 네가 나한테 그렇게 욕설을 퍼부은 게 아니라 다른 녀석이 내 놈 이름을 대고 그랬다 이 말이냐 그렇습니다. 제 이름을 대서 저도 골탕을 먹이고 사토나리께 분풀이도 하고 꽉 먹고 알먹자는 소작이지요 뭐가 어쩌고 어째 사토는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토나리는 꿩이시고 저는 쬐만한 꿩 아리옵니다. 사토는 다시 상판이 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나한테 욕설을 퍼부은 놈이 정말로 내 놈이 아니었다 이 말이냐 사토는 새삼스럽게 분이 안 나는지 발로 마루짱을 깡깡 내리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안 나십니까? 이놈 방금 뭐라고 했느냐? 죄송합니다. 소인 평소 말버릇이 험해서 그렇습니다. 고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소인이 미쳤다고 제 이름을 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에 그 녀석이 악을 쓸 적에 소인은 관속들과 한 방에 앉아서 그 작자 고함 소리를 듣고 있었사옵니다. 뭐라고 아전들하고 함께 있었다고 아전들은 듣거라. 어젯밤에 저놈과 함께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 사실이옵니다. 함께 앉아서 들었사옵니다. 아전들은 여섯 사람이 한꺼번에 허리를 주워거렸습니다. 사토는 벼락을 맞아도 겹으로 맞은 상판이었어요. 제 말씀을 더 들어보십시오. 어젯밤에 저도 그 녀석이 외치는 소리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 녀석 소리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길이 한 번 터져버렸으니 이제부터 밤마다 이놈 저놈이 여기저기서 사토 나리께 더 험한 욕설을 퍼볼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사토 나리를 똥물에 튀길 것 같사온대 사토 나리를 튀길 적에는 저 같은 놈도 더모로 사토 나리와 한 솥에다 튀길 것 같사옵니다. 백성들이란 가만히 있을 적에는 모르지만 한 번 성이 나서 들고 일어나면 그 기세가 터진 봇물 같사옵니다. 주먹이 여럿이면 눈이 반 본다고 저도 언제 죽을지 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옵니다. 사토는 벼락 맞은 얼굴로 멍청하게 최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똥물을 끓여놓으면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맹물을 끓인 것보다 배나 뜨겁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여성 요재를 내려고 사또나리 명령으로 제가 똥물을 끓여본 적이 있사온대 제 왼손에 있는 상처가 그때 똥물이 튀어 생긴 상처입니다. 제 소견에는 사또께서 오늘 당장 보따리를 싸시는 것 밖에는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놈 무험하다. 사또는 악을 쓰지만 이미 죽을 상이었습니다. 그때 한쪽에 몰려있던 아전들이 속삭였어요. 저 미련한 녀석이 어떻게 저리도 머리가 잘 돌아가지요? 그 스님이 육환장으로 맞박을 후려쳤다더니 맞박을 얻어맞는 순간 도통이라도 해버린 거요 뭐요? 정말 그리 어찌 한 것 같구먼 우리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소 바보 녀석이 감나무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그 뒤로 온전한 사람만 된 게 아니라 머리가 이만저만 종명해진 게 아니오 저 녀석도 그런 것 같구먼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이 어떻게 저리 달라질 수 있겠소 아전들은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이 정말 똥물이라도 먹은 상판으로 멍청하게 서있던 사또가 한참 만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옛날 어느 사또처럼 부랴부랴 라조를 떠났답니다 최씨는 아전들한테서 빼앗은 재물을 자기가 험상스럽게 세금을 받아온 집들에 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맨 먼저 어살 세금 때문에 자살한 집부터 찾아가서 남은 식구들이 살아갈 만큼 돈을 주고 다른 집에도 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가족을 거느리고 나주에서 사라져 버렸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사람이 개에게 어떤 물건을 가리키며 그것을 물고 도망가라고 시켰을 때 개가 정말로 그 물건을 갖고 도망을 간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앞에서 들려드린 아전을 골탕 먹인 나졸 이야기에서 나졸이 스님에게 맡기 전 했던 사나운 행동들은 누구의 죄인 걸까요 어쨌거나 그가 정신을 차리고 사또를 쫓아내고 고통받던 사람들도 도와주고 멀리 떠나갔으니 잘못이 있다 해도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돈